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인정보분쟁은 총 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이 합의된 건은 66건인데 조정부를 통한 처리건수의 3배에 달합니다.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건수 비율은 지난해부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생기는 개인정보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.